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나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나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안녕하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1번 아무 상관없다 얘기를 하던 말이든 2번 속상하다 몇 번이에요? 혹시나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는 사람이 남편 친구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라면 1번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가서 술을 먹든 죽든 말이든 난 아무 상관이 없다 2번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래도 1번일 것 같은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물어봅니다 그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훨씬 이쁘고 몸매도 훨씬 좋고 그런 사람이에요 1번 눈에서 불이 터져나오고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다 2번 아무 상관이 없다 몇 번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왜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힘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일독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길은 주님께 숨겨져 있고 나의 권리는 나의 하느님께서 못 보신 채 없어져 버린다 너는 알지 않으니?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을 얻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복상하면서 굉장히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본당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안에서 힘을 얻고 본당 신부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1번 너무너무 좋다 2번 아무 상관없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당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 감동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른 신부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사제들의 희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본당 신부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1번 같이 기뻐한다 2번 무진장 속상하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느님의 모습대로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렇다면 하느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예를 들면 우상숭배 아니면 물질 아니면 여러가지 그냥 나의 이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가지 것들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있다면 하느님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복도다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나에게 치며 올라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없어 보일 때 그리고 내 영혼이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은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도 바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세 가지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 줄 수도 없고 하느님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께 다가가는 결단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 다가오는 나의 발걸음 두 번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주님의 멍해를 매려는 용기 세 번째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이 세 가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 안에서 배우고 답을 찾고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하느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기력을 복도다 주시는 주님 또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지금 내 전 존재를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에서부터 묵묵히 하느님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게 되죠 파라오가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군대와 기병과 병거를 가지고 달려오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발로 홍해바다를 건넜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 다가가는 신앙인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느님께 다가가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우리가 안식을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해 내 구원을 위한 십자가죠 그리고 그 멍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에게 배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퍼져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도 만들고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알아나가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길을 의미하는 거죠 안식처 그거는 내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많은 걱정이 있어도 더 이상 그 걱정이 나를 뒤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처죠 하느님이 우리들의 안식처라면 우리가 정말로 와서 멍해를 메고 배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 앞이니까 성체 앞이죠 힘들고 어렵다면 술집으로 가지 마시고 성전으로 오십시오 속상하고 어디다가 내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면 카페로 가서 험담하고 내 그냥 화를 다 쏟아내고 그러지 마시고 성전으로 오십시오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점집으로 가지 마시고 성전으로 오십시오 내 마음이 공허하고 그냥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의지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써대고 그러지 마시고 성전으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께서 내 손을 강하게 붙잡으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실 겁니다 오다 오다 멍해를 매다 배우다 세 가지 이게 우리가 안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께 다가가는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멍해를 매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 보는 하루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하루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도 내가 한번 불안해하지 않고 해보겠다 이런 용기를 좀 얻어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기 뭐예요 어렸을 때 큰 애기 때 벌어지는 일들이 큰일은 아니죠 그런데 애기 눈에는 큰일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 다음에 또 동네의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 애기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아빠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엄마 아빠가 이끌어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이 여러분들 엄마 만나러 온다 아빠 만나러 온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여기 머문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의 힘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힘차고 기쁘게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성체조배 한번 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가지 이유로 성체조배하기 힘들다면은 그래도 한 2분, 3분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멈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호경 긋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주모송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성모송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오늘 힘에 붙일 때마다 성호경 긋고 먼저 예수님께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도하는 하루 둘개 중에 하나 꼭 실천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할 것도 예수님이요 힘을 얻어야 할 것도 예수님이요 위로를 받아야 할 것도 예수님이요 내가 안식을 얻을 것도 예수님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숙제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찐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느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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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